자 안녕하십니까 곽통영입니다. 오늘은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는요. 앞에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독특한 점이 많은 강의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는지 우리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만의 특별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강의는요. 서술의 초점 파악을 정말 신경 써. 서술의 초점이란 뭐냐. 글을 딱 읽다 보면 아 이게 뭐에 대한 글이구나. 이게 느낌이 파닥 올 때가 있는데 그게 뜨면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아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버려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동그라미 표시 본문에 해놓고 살짝 옆에다가 메모를 쳐놓습니다. 도식화를 영어로 스키마라고 해요. 도식화 해놓은 것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 스키마를 참고해서 푸는 방식이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들을 살짝 옆에다 적어놓고 풀어요. 그런데 여튼 서술의 초점을 파악을 해줘야 글이 중간에 있다가 붕 뜨는 경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 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 중간 정도 오면 앞에서 무슨 내용 얘기했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마지막 정도 가도 처음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직전에 또는 맨 앞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는지 제일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것만 안 까먹은 상태면 웬만하면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쭉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휘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면 독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만점 맞는데 필요한 어휘가 좁게 잡았을 때 4천 단어 풀이고 넓게 잡았을 때 6천 단어 풀인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해주시면 몇 달 만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범위거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가 여러분들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면 뇌절이 오는 겁니다. 뇌절이. 내가 뭘 읽고 있었지? 여기 어디지? 난 지금 뭐 먹었지? 먹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가 정식줄을 놔버려. 그래서 뇌절이 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 뇌절을 막는 데는 이스키마 레퍼런스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튼 저는 서술 초점 파악 그리고 주제 파악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선생님 이건 주제 추론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 보통은 주제가 선명한 그런 질문들은요. 전부 다 빈칸 추론,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이런 것들로 제출제가 가능합니다. 그 지문들은 다듬으면 전부 다 그런 것들로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가만히 한번 봐보시면요. 여러분 주제 추론 관련된 지문을 중간에 결정적인 부분을 한 문장 빼버리면 그게 문장 빈칸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에서는 선생님이 기본 유형 중에서 3추론 유형 주제, 제목, 요지추론 유형으로 수업을 하는 거야. 나중에 고난도 유형 문제풀이를 대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리는 기술은 프리딕션 이거는 기술이라기보다 훈련 읽으면서 이해가 가면 중간중간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글의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보다 보면 문제점을 신나게 언급을 해 그러면 그 뒤에는 보통은 해결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점의 이유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어주고 끝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돼요.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뭔가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뒷부분에서는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지 아니면 비판적인 내용만 주르륵 나오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실험 관련된 거는 뭐 비교대조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 이런 팀은 이랬고 저런 팀은 저랬고 대조군은 이랬는데 강조군은 어떻다? 보통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어떤 내용이 쭉 반복되는 게 보이면 결국엔 이 뒤에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요. 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프리딕션하는 훈련을 계속 해주면 글 뒷부분이 내 예상이랑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매끄럽게 읽혀요. 실제 우리가 국어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어떤 글을 읽을 때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딕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뇌절이 와서 그 프리딕션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평소 때 읽을 때 예상하면서 읽는 훈련을 계속 해주면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훈련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로팩 수능 구문 독해에 나오는 구문 해석 능력 정도는 충분히 갖춰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오면 너무 좋지. 이거는 지문 종류는 제가 3추론 지문을 쓴다고 했었어요. 주제추론, 제목추론, 요지추론 지문을 쓰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보면 그건 다 맞는데요. 아니야. 그 문형을 맞추기 위한 훈련이 아니야. 엄밀히 말했을 때 영어 글을 더 잘 읽고 글의 흐름 파악 명확하게 하면서 나중에 심화 유형 추상적인 3점짜리 괴물 같은 문제들까지 때려잡는 밑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주제 제목 요지추론 잘 풀리는 거는 덤이지. 대신에 더 정확하게 읽고 더 덜 읽고 빨리 답이 나오겠지. 거기서 시간 아껴서 핑칸추론 같은 심화 유형에 우리가 충분히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저의 연간 전체 커리 중에서 제일 핵심. 진짜 이게 뼈대고 이 기본 유형 독해가 선생님 전체 영어의 시그니처예요. 내가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메가스터디 영어에 왔어. 이걸 진짜 승부를 보려고.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강의예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수많은 사관학교 경찰대학 입시생들은 이미 이런 거랑 비슷한 전설의 시작 영어 독해 기본이라는 강의로 합격생도 지금까지 엄청 많이 냈고 그리고 그쪽 입시에서도 심화 영어로 최고 수준까지 도달한 친구들에게도 수강평으로 극찬을 받았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진짜 한번 꼭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 근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다 안 듣고 나갈 거야. 왜냐? 안 들을 거잖아. 갈 거잖아. 내가 지금 클릭하려고 했을 때 정말 딱 정확하게 멈췄어요. 선생님이. 이 정도는 이제 입시 쪽에 한 15년 이상 있다 보니까 왜 느낌이 와.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이 뭘 할지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 아우 선생님이 또 자기 강의가 최고로 좋다고 약을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관학교 경찰대 파트에서 수업을 했었던 질문이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여기 OTA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는데 난이도는 중전한도. 솔직히 말해서 전한도. 왜냐? 여기서 너무 어려운 걸 해버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나는 3점짜리 빈순사업 유형, 심화 유형도, 최고난도 질문들도 경찰대 기출이나 사관학교 기출이든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역대 3점 최고난도 킬러 수업도 다 했었습니다. 아 맞다. 킬러란 말은 이제 하면 안 되죠.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최고난도 문제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쨌든지간에 그런 문제들까지 선생님은 전부 다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독해의 실력이라든지 문제풀이 실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독해를 딱 할 때 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앞에 나왔었던 이런 포인트들이 뭔지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딱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실제로 했을 때요. 여기 actually 같은 단어가 강조사예요. 그러니까 강조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글쓴이가 호들갑을 떠는 걸 강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무게가 걸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요즘 나오는 뭐 탕후루 같은 걸 먹어. 근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응 먹을만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고요. 어떤 애. 와 개좀 맛있어. 엄청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거든요. 물론 그건 사람 성격차일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친구랑 첫 번째 친구를 비교를 해봐요. 무엇인가 우리가 세게 강조하고 싶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강조사를 써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게 어휘적 강조도 있고 문장 구조적으로 강조도 있고 흐름적으로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휘적 강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다예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한 번에. 그렇죠? 우리도 막 단어장 암기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 서술 초점 파악을 할 때 그럼 도대체 뭐에 대한 글인가라고 한다면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앞에서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아마 다 똑같이 강조해 주실 건데 전반부 세 문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건 빨리 읽으면 멍청이에요. 이건 천천히 읽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천천히 가기보다는 생각하면서. 각인시키면서. 뭐에 대한 글일까? 막 예리하게 이걸 찾아야 돼요. 예민하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하는 일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해서 서술 초점 파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일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서술 초점 파악을 살짝 해놓고 내려갑니다. 서치해준 예시야. 그래서 예시까지 들어줬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시도 또 얼마나 중요하냐 봐요. 그 흐름에서 보통 중요한 내용 뒤에 예시가 달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라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될 내용 뒤에 예시가 달린다고. 그래서 walk and talk 또는 추껌. 껌을 씹으면서 지도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최상급 강조사, 접속사, 버스 나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냐면 집중하는 거다.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우리는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한계 또는 일종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영어 독해에서 한계나 문제점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핵심 쟁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이 글 전체 서술의 초점은 우리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하 얘네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살짝 옆에다 메모해 놓으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게 뭐냐면 서술의 초점을 파악을 하거나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파악됐을 때 문제 옆에 여백에다가 살짝 이 정도만 적어놔. 글씨 못 썼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강의 내가 오늘 긴장돼서 그래. 원래 수업 시작하면 조금 더 이쁘게 쓸 수 있어.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전반부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으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서술이 이어질 건데 이걸 살짝 옆에다가 우리가 도식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중후반부쯤 갔을 때 어려운 글들은 추가 쟁점을 줄 때가 있거든. 또는 예시나 실험이나 복잡한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추상적인 글은 더더욱이고요. 그때 전반부의 내용을 까먹고 뇌절이 와버려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서 서술의 초점만 명확하게 파악을 해놓으면 이걸 옆에다가 살짝 메모해서 박제를 이렇게 띄워놔요. 본문 안에는 동그라미 치거나 중요한 거에 밑줄 딱 쳐놓고 이해갑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펜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눈으로 보면서 독해를 해야 돼. 실제 회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해야겠다 싶을 때는 중간에 딱 끊고 적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슬래시 쳐는 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읽어봅시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우리의 주의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리저리 막 튀어나단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It has three years. 문제점. 오 문제점 중요하다네. 그죠? 문제점이래.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 심각한 리퍼커션.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을 갖고 있대. 인간에게 있어서는. 문제점이야. 그럼 이 내용으로 정답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 그리고 두 개의 항공기가 허락을 받습니다. 착륙하라고. On the same runway. 똑같은 착륙하는 활주로 해.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면 보통 겁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란 얘기인데 조금 더 뒤에 가서 보는데 갑자기 어페이션트가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걸 병렬 예시라고 하거든. 금방 분명히 문제점 밝혀주고 예시 달아줘서 아 이게 겁나 중요한 내용이구나 생각했거든. 그런데 바로 뒤에 어페이션트가 나오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프레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은 뭐 하는 사람일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 한번 예상을 해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지. 여기서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었어? 사람이 동시에 뭔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려가지고 지금 막 잘못된 오더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비슷한 예시가 뒤에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실전이라면 어페이션트가 딱 떠버리면 이게 예시 병렬로 준 거니까 내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예시라는 거는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관련돼 있는 내용만 예시로 나올 수 있거든요. 뜬금없이 이런 예시 같은 것들이 얘랑 반대되는 내용으로 벗도 없고 하우레버도 없는데 튀어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인 분량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지문에서 절반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서 예시 쭉 조금 더 이어지는 게 이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 분량이면 적어도 3분의 2 정도 분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어떤 일관된 내용을 했으면 뒷부분에서 갑자기 뒤집는 건 어렵거든. 그래서 저 페이션트 관련된 것도 분명히 비슷한 걸 거고 토들러 관련된 것도 비슷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병렬 예시라고 확신이 되면 이제 이 페이션트 본 순간에 바로 트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선지로 실전이면 물론 이건 익기 훈련이니까 난 마지막까지 다 독해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예시 끝날 때까지는 이 문장 내용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했을 때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프레딕션이에요. 예상을 해보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지. 그럼 여기서 벗도 없고 하울헤버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를 뒤집겠어요? 못 뒤집어요. 벗이나 하울헤버 있어도 못 뒤집어. 왜 못 뒤집냐? 여러분 뭔가 주제나 제목을 우리가 뭔가 역설을 한다고 해봐요. 글을 썼어요. 신나게 앞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짜잔 하고 뒤집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글이에요. 글쓰기 원리에서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아니 예전은 아니고 최근에도 국어 독서 지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국어 독서 지문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래서 선생님은 그쪽 지문들 글쓰기 논리나 원리 관련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연구도 많이 하고 그건 비효율적이야. A라는 주제를 밝히기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면요. A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써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마지막에 B로 뒤집어진다라고 해서 이 글 전체가 B에 대한 글이 되게끔 만들 수 있어? 분량도 좁은데 이걸 어떻게 강조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반부에 3분의 1을 먹었는데 예외적으로 글쓰기가 글을 개똥같이 이상하게 써서 마지막에 버즈나 하우레버 달아놓고 마지막 부분에 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 드문 경우고 분량 3분의 1을 먹었으면 그거는 트라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였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었어? 한 개나 문제점 같은 거 잘 나온다고 했었지? 한 개나 문제점이 영어 글에서 뜨면 뒤에 문제점만 쭉 나오든지 아니면 해결책이 나오든지 둘 중 하나야. 근데 보통 영어에서는 문제점만 쭉 나올 때가 많아.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Parasy. 멀티태스킹 하는 것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이나 오류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아까 프레딕션 했던 것도 한번 봅시다. 환자 자체가 기분 제공받아 잘못된 약을 근데 이 문장 뜻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왜 잘못된 약을 받게 돼? 잘못된 약을 왜 받게 돼? 의사가 아 딴짓 하면서 처방을 했겠지. 이해갑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해 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뒤에 보면 토들러는 어떻게 됐어? 남겨졌어. 주의를 받지 못한 채로 욕조에 이거는 엄마가 뭐 다른 거 하다가 애기 목욕하다가 저기서 막 주전자 물 끓는 소리 들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지금 잠그고 오는 거 아니야. 물론 아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해봤습니다. 큰일 날 뻔 여러 번 했죠. 애기 키울 때. 근데 어쨌든지 간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시라는 게 명확하게 프레딕션이 되면 읽을 필요가 현장에서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글의 흐름이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선생님이 독해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all days potential라는 이런 비극들 같은 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trying to do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뭔가냐 they should do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한 번 더 되고 그리고 when you try to do two things을 한 번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뭐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지 말 마. 하지 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프레딕션이 원활하게 그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수준까지 가면 잘 읽혀. 그래서 너는 cannot 하거나 아니면 want 그러니까 will not이죠.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더는. 근데 무엇을 그러니까 그 일을 둘 중에 하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이상은 잘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특이하죠. 이더 이더가 두 번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네가 if you think 네가 생각한다면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방법이야. 더 많은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한다면 you've got it. 너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정반대로 거꾸로 받아들인 거다. 그겁니다. 아 오늘 오틱 강인데 거꾸로라고 거꾸로 입니다. 죄송합니다. It is an effective way to get less done 그러니까 덜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효율적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문제점만 계속해서 나오고 딱 끝나잖아. 자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여러분 서술의 초점 알겠어요? 이 글의 서술의 초점은 뭡니까? 적어놨잖아. 그냥 보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일을 한다고 못 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집중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뭘 생각을 해. 이렇게 살짝 적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뇌절이 없어. 심지어는 화면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죠? 이게 스키마 레퍼런스에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주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였고 효율적 없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이게 주제 파악이 되어버리면요. 중간에 뭘 할 수 있냐면 아우어 어텐션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다 밑줄을 뚫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가능해. 아 전체적으로 읽어봤더니 동시에 두 개 이상 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니까 우리의 주의력이 어떻게 돼야겠어. 분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뒤에 와야겠구나. 이게 다 빈칸출원 가능하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삼출원으로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중요하고. 그리고 스키마 레퍼런스 적어놓고 가면 예 정말 탄탄해. 문제가 없어. 그리고 프레딕션 해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쯤 트라이다. 이거는 뒤에 어떤 내용 나온다. 어떤 내용 뻔하다. 이런 것들 확연하게 느껴질 때 있어. 바로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포인트 체크 글의 흐름 파악하는 데는 이게 최고예요. 문제점, 예시, 결론 무엇인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면 거의 정답이더라. 비교대조로 나오는 내용은 메모를 살짝 해놓으면 훨씬 파악하기가 쉽더라. 이런 자잘한 읽기 포인트 같은 것들까지 선생님이 전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들 독해할 때 어휘만 안 부족하고 문장 하나하나 독해할 능력만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 금방 잡아요. 그리고 이걸 거치고 나서 빈순삽을 가셔야 돼. 빈순삽을 갈 때 덮어놓고 빈순삽만 많이 한다고 해서 빈순삽을 잘하게 되고 영어가 쫙 올라가 기본 읽기 능력이나 어휘가 안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강의 한 번 끝내는데 두 달도 안 걸려. 이거 한 번 거쳐서 가. 안전해. 빈순삽 같은 경우는 막말로 그 부분을 꼭 강의 들으면서 안 해도 문제만 많이 풀어봐도 돼. 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풀이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다음에 심화유형 독해를 할 때는 그래서 유형행도 당연히 초점을 맞추는데 최대한 어려운 독해 지문을 좀 해드리려고요. 어려운 독해 지문. 그냥 추상적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뇌졸 오고 막 그런 지문들 한 번 수능 보면 보통은 두세 지문 정도씩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만 모의고사 한 회에 있는 진짜 엑기스 같은 아주 더럽고 비열한 그런 못된 지문들만 깨는 것들을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야 내 강의를 최대한 많이 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까지만 듣고 실력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 강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수능 볼 때까지 영원히 함께야. 제가 발목 잡고 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하실 분들 공지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제집 풀듯이 가볍게 풀고 채점하신 다음에 어휘함기까지는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석 달아드리는 어휘까지는 그리고 강의 내에서 이해가 안 가는 문장 Q&A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의 전설의 시장 영어 독해 기본이라고 사관학교 경찰대학 트림에 있는 이 강의가 지금 이 우리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에 관련해가지고 매칭이 되는 강의예요. 수준도 비슷하고 지문만 새로운 지문 엔제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이 강의에서 추가로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나오는 어려운 어휘는 수첩에다 적어서 꼭 외워주셔야 돼. 이 교재에 있는 어휘가 6, 9 수능에 나와 있는 이 기본 유형 관련된 어휘라서 제일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평가원 어휘들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장들은 반드시 구조분석 해보셔야 되고 이해가 안 가면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스카이나 메디컬이나 경찰대급 대학생 조교 선배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 질문 꼭 하고 싶다 하시면 그 글에 곽동현 선생님 질문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놓으면 그때는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 이건. 그리고 우리 교재 구성 관련해가지고도요. 여러분도 한번 클릭 한번 해서 보셔요. 지금 이거 영상 보는 페이지면 교재 관련된 샘플 PDF도 아마 올라가게 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 안에 다 끝나. 그러니까 영어 문제 밑에다가 조금 시선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 메모하실 그런 공간들 우리 스키마 레퍼런스 때문에 메모하실 공간 띄워놓고 그 밑에 부분에다가 어휘 넣어놨어. 그리고 오른쪽 공간에는 한 문장 한 문장씩 다 끊어놨어. 구문독회처럼 연습해보시고 내 강의 설명 적으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문장에 대한 해설을 그냥 바로 써놨어.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서 끝나. 시선을 막 어디로 어디로 막 뒤로 넘기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좋지.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표지가 겁네 화려해. 내가 사장님한테 금박 은박 막 다 때려박아서 최대한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쓸데없는데 목숨을 거는 편이거든.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정도 딱 강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두 달 정도만 훈련해 주시면 0점에서 시작해도 100점까지 가. 이거는 구문독회만 제대로 돼 있고 어휘만 꾸준히 여러분들이 습득해 주신다면 90점대 이상 최상위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교두보가 될 거야. 여러분 꼭 들어오세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천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급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자 함께 합시다. 파이팅!